된다 어? 다시 되는 거야 지금? 아 방금 끊겼어요 핸드폰이 잠깐 이상해져서 껐다 켰어 지금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 핸드폰이 문제였어 갑자기 꺼졌죠? 당황했죠? 나도 많이 당황했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당신의 열렬한 팬이고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오우 감사해요 여기가 어디야 근데? 분당 분당 밤 수영 분당 분당 당황이 깨져가지고 아 아까 좀 이어서 했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이제 현장에 다 와가지고 어 연우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지금 애교살에 펄이 잘 보여 진짜 마누제이 보잖아요 진짜 여러가지 얼굴을 다 볼 수 있어 마누제이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아나? 모르나? 제가 뷰티 크리에이터로 나와요 우리 팬분들은 웃겠지만 내가 뷰티 크리에이터 화장품 뷰티를 너무 잘하고 설명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내가 분장 메이크업 커버도 하고 진짜 여러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마누제이 갑자기 홍보하고 있네 어때 홍보 좀 하지? 진짜 망가진 모습도 있지만 이쁜 모습도 진짜 많아 일단 너만 어 뷰티 크리에이터 웃어? 웃었어 지금? 진짜 이거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너무너무 기대된다 나도 보고 싶어 첫방? 이거 첫방 언제지? 아직 미정인 것 같아 왜 흥칫풍이야? 왜 아까부터 흥칫풍해? 삐졌어? 뷰티 크리에이터 하면서 좀 배워요 언니?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 근데 이거는 배운다고 할 수 있나? 배우면 할 수 있겠지 진짜 어제 이미테이션 기사 났는데 그것도 잘 준비해서 해볼게요 진짜 바쁜데 더 바쁠 수 있어 나는 열려 있어 정말 너는 아주 예쁘다 감사해요 외출 시 간단한 화장법 좀 가르쳐주세요 정말 나한테 묻는 건가? 내꺼 유튜브 채널 가면 데일리 메이크업 한 거 있어요 그거 한 번 보고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나 진짜 알려줄 게 없어 안 알려줄 게 없어 드라마는 안 찍어요? 지금 드라마 찍고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뭐 봤어요? 지금 드라마 찍고 있는 나일까요? 바쁜 건 좋은데 건강 챙기자 그럼요 여러분 건강해야 바쁠 수 있는 거예요 건강 잘 챙겨야 돼요 건강한 몸뚱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밥이요? 밥 김밥 먹었어 방금 이동하면서 나는 이제 다 왔는데 일정한 몸뚱이가 제일 중요한 건 흥 이따가 또 이동할 때 갑자기 라이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추워서 핫팩 붙이는 거면 이거 주머니 핫팩이라 그러나? 그것도 있고 패딩도 있고 오늘 메이크업 귀여워왕 메이크업 칭찬이 아주 많고 가지 마세요. 가야 돼요. 이따가 또 올게요. 단호박이네. 지금 가야 돼요. 이따가.. 이따가 또 시간 될 때 알바할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있어요. 밥도 잘 챙겨 먹고 이따 또 봐요. 어! 어두워졌어. 안녕!